어? 요거 되게 근처네? 바로 갑시다 뛰어가면 되겠다 이 정도 선생님 이따 거기서 봐요 부모에는 너무 쓰레기 같아 이건 예뻐서 죽일 수밖에 없겠다 사람이 사람한테 저러면 안 되지 근데 이제 좀 궁금해진 건 토모이가 왜 저렇게까지 이시카와 선생을 엿먹이려고 할까 단순히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수준이 딱 이시카와가 살아남을 정도의 고통만 주고 있어 저긴가 본데 내려갈 때 좀 귀찮겠구만 저긴가? 무슨 정보원들을 꾸렸니? 선생님 무슨 정보원들을 꾸렸니? 선생님 이시카와 빨리 가자 이게 일곱번째인가? 여덟번째인가? 그렇죠 일곱번째다 오츠나의 공포 설마 마사코코처럼 막 마지막 미션에서 다음 기회에 뭐 이러는 거 아니지?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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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은 란 네 제 대통령 몽골이 당신에게 이걸 하셨을 때 우리의 본인으로 토모에 그 얼굴을 잊지 않아 아, 그녀는... 그녀는... 그룹의 디블들과 함께 놀고 있었는데... 가능하지 않나요. 도모에는 우무기 부총장에서... 그녀는 그녀의 길을 찾았다. 그녀는 그녀는 오츠너를 죽였다. 그녀는 그녀에게 말했을 때, 그녀는 그녀의 팩콘을 쏟았다. 그녀는 찾지 못한다. 어디에 있어? 그의 나라에... 이 나라에... 이동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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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릇에... 그릇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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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릇에... 오, 흑일... 그릇에 그릇에... 거짓말 안하면 안 알려줬을 테니까 안 가르쳐 줬을 테니까 우리 싸웠던 전에 저는 제 딸을 상무라이로 아이돌을 받았을 때 그녀의 사무라이 그녀의 경우엔 그의 기쁨이 꽤 변화 그리고 그녀는 떠났습니다 그녀는 사무엘 그녀는 그녀가 잘못했다고 그녀는 그녀의 삶을 돌아가고 그녀는 좋은 삶을 잃고 하지만 그녀는 그녀의 사람들에게 그녀는 그녀의 행군이 그 영향을 터렸며 그녀는 그녀의 삶을 찾기 그녀는 그녀의 삶을 잃고 그녀의 곳을 알 수 있는 곳을 알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녀는 두려워하고 그녀는 몽골의 사이들이 남겨있고 그녀의 노력을 더욱더 강한다고 생각하면 그녀는 칸을 지지할 수 있는 곳이 더욱더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더욱더 상관없이 그녀는 우리의 위치에 따라서, 그녀는 두 사람을 안에서 그녀는 다가, 그녀는 몽골의 사이들이 남겨있고 그녀는 몽골에게 황당한다고 말했으면 좋겠지 그것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녀가 그녀의 목머분에 대해서도 그녀에게 공개한다고 말했지 이때 Tomoe가 이곳에 태어났다니? 이랬는데... Tomoe가 어렸다니깐 어렸을때... 그녀의 자체로... 그녀의 자체로... 흠... 그녀의 자체로 두 번째로... 그녀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녀의 학습을 시작했을 때... 그녀의 작은 칼을 놓았다... 그녀의 소금을 흘렸다... 그녀의 자체로 흘렸다... 흠... 그녀의 자체로... 그녀의 자체로 그녀의 자체로... 그녀의 자체로 그녀의 자체로... 선생두네? 아 이번엔 먼저 안갈게 선물하십시오 아니 조사 안할건데? 무독 무독스러운 entonces? lor upp jeśli 필cia 위로와 사축다 분노의 충 멋진다 이걸 이제야 배웠네 아 너무 멋있어 토모의 단서찾기 안 보이는데 야 니네 병사 죽여서 그렇게 해라 이거더라 물론 그런 사람은 없겠지 아니 단서가 아무 데도 안 나오는데 어? 인간다? 어? 나왔어 드디어 나왔어 와 너무 보고싶었다 야 아 앰부쉬 아 어? 어디갔는데 야 제발 한 번만 얼굴 보여주고 가라 야 아 그래? 아 그래도 얼굴은 보여주고 가 아 아 저 말을 활로 쏘고 싶은데 너무 너무 각이 안 나오게만 달리네 제가 아 씨 아 열심히 뛰고 있어요 토모야 제발 한 번만 보여줘 한 번만 뛰어내리게? 왜? 얼굴 보여주고 가 그래서 요로드 사카이 센세이의 새로운 폐 아니 폐은 아니게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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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너한테 말했잖아 토모야 왜 우리 얘기해 그래서 내가 너의 뒷뒤을 봐 내 센세이가 죽이려고 너와 같이 너와 같이 하지만 내가 이것을 끝냈어 벌써 끝났어 나는 아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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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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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 보여준 거야 제발 아 아 씨 아 아 아 아 너무하네 진짜로 아 아 진짜 너무 궁금한데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솔직히 이시카와의 서라 시리즈는 아 아 음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이시카와 선생님이 좀 짜증나요 저는 답답해 막 근데 이걸 왜 붙잡고 있느냐 토모에 생긴게 너무 궁금해 하 진짜 진짜로 너무 궁금해 하 난 게임 초반에 당연히 나올줄 알았어 금방금방 응 토모에 생긴게 다 죽였을걸 그 많은걸 사카이 뭐지 뭐지 도망쳤어 선생님 토모에 죽었을땐 하지만 그들은 그들은 그를 떠났어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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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여러 그들의 그들의 그들 들어왔으면 좋겠다 너무 쓰레기 같나? 사실 이시카와가 진짜 쓰레기 쓰레기였던거야 막 그럴리는 없나 효율의 허브 또 똑같은거네 어? 아니네 끼고있는거에요 이미 자 이걸로 일곱번째 사러가 끝났고 여덟번째로 가야겠네요 가기전에 전 좀 물음편화만 지우고 갈게요 진심같지않나? 진짜 근데 그게 진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왜 이시카와는 이거 하이쿠네 왜 이시카와는 소머를 죽이려고 했을거야 왜일까 그걸 알 수가 없네 북쪽으로 갔을거요 라고 하지않았나? 잠깐만 아 막혔어 또? 아 북쪽이 그 북쪽이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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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시카와선생 설아가 지속이 안되니까 잠시 여기서 또 중단하겠습니다 다음파트로 잠시따 아이씨 수 düny baby